네 여기는 신림 오동에 있는 반지아입니다. 반지아 반지아하고 가격은 525만원 525로 아주 A급입니다. 월세가 너무 싸죠. 525면 그래서 보통 이거는 500에 35 정도가 많고요. 반지아 이 정도 크기는 500에 30으로도 가끔 있지만 525로는 많이 없습니다. 권리비용. 여기서 이렇게까지가 2m 90이고 여기서 이렇게가 2m 60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상층도 지금 나왔는데 지상층은 500에 지상층은 500에 35입니다. 원래 반지아가 500에 30, 지상층이 500에 40이었는데 지금 방 2개가 다 3개구나. 전세 하나, 지상층 월세, 반지아 월세 이렇게 방이 3개 나와서 지금 500에 25나 500 지상층은 500에 35. 관리비 6만원 따로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아주 싼 가격입니다. 물론 신축급은 아니에요. 신축급이 이 가격으로 줄 리가 없죠. 신축급은 아니지만 아주 방 싸고 견냈습니다.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을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나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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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